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거면 230 나이트워크 어어 한자리가 없다 장갑 어딨어요 어어 많다씨 너무 많은거 아니야? 장갑이 없다 장갑 어딨어요 구매예정인가 아니 이거 왜 안버려요 그냥 버리지 왜 들고있는거요 어차피 다시 받을수 있는데 아 여자장갑 있어요 아 이건가보구나 죄다 모르게 놨구나 어 켜놨나? 아 켜놨구 1x3 쥬얼링 마이스터링 0... 08? 뭔가 둘다 있는거 같기도 하지 하나 섞어서 막 이렇게 한거 같은데 15번 에디에 있으면 에디에 좀 열어보고 4x4 4x4 여기도 7성이네 무기 18 끝! 28에 보보샘 근데 제일 싫어하는 옵션이네 7% 9x2 저 오보이트 예약안했어요 저 극이 없어요 AD2줄에 아 추업좋다 6x64 25포 네이버계정은 두배 안되더라구요 78룸 주기 6x20 갓핑마 72에 공기 이벤트 기다려야겠고 어... 어... 하트 리액트 장가 마이스터 숄더 마이스터 숄더 마이스터 이어링 나였으면은 방방공이네 유니온이 되게 낮은가보다 이것도 아니네 근데 박무가 왜케 아 그러네 박무가 없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저에서는 무기 바꿨을 것 같구요 영손이 보존은 고민해봤을 것 같고 인불은 돈 들어가니까 아 옵션은 좋은데 흫흫흫 아 이것도 좀 생각해봅시다 일단은 무기는 좀 바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장갑을 좀 레전드리 옵션으로 들고 오구 그 다음에 음... 보조 일단은 모자도 바꿔야돼 모자고 아... 저 개인적으로 상의는 그렇다 저도 하의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렇고 급한건 아니에요 어차피 방어구들은 움직여봐야 조금 조금 쬬깜쬬깜 올라가가지고 일단은 무기 바꾸고 장갑 레전드 들고 오구 별도 할 순 없으니까 추업은 좀 바꿔볼만 하겠다 이십 사의 공 이십의 공유 이십의 공유 예외 되면은 스읍 이렇게 하면은 음... 이거 같은 경우도 토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아까 전에 십팔폰으로 막 이런거 있잖아 그래도 계속 쓸 것 같은데 새로 사는건 좀 그렇고 자꾸도 다 돼있어가지고 흠흠 아니면 뭐 여유되면 하고 이렇게 토도 하고 무기 장갑 바꾼 다음에 이런거는 좀 새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에디하고 다 해가지고 추업도 너무 좀 낮은거 같고 바꿔봐야 크게 잘 안오르긴 해요 음... 그 다음은 별달순 없으니까 그냥 크게 사오든가 해야겠죠 굳이 바꾼다면은 보조도 좀 나중에 이유되면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음... 메...커도 크... 좀... 아쉽긴 하지 어... 슬프로우면은 어...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음... 약간 좀 아쉬워요 크리는 이제 어빌리티 뭐라는지 하이퍼스텋에서 찍으면 되니까 은지영도 일단 앱솔 갈라면은 아예 디드 퍼야 되는데 앱솔 갈라면은 숄더 빠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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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제가 말한 것만 일단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어... 일단은 앱솔 가는거는 하...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어... 아니면 아예 장갑을 앱솔 장갑을 사구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마이셋을 날려보내야 되는데 앱솔로 가야겠죠 이런식으로 선택은 본인이 해야죠 여기서 타일 만약에 스페거 팔라 그러면은 가져와야돼 별달다가 죽음을 느끼기 때문에 사와야돼요 아예 높은거로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고 무기 놀장 달린거 무기 놀장 달린거 무기 놀장 달린거 그냥 놀장보다 아이스타프스가 더 난거 같은데 그리고 이 시간 지나면은 괜찮은거 나오지 않을까요 비싼데? 이탈 3 6 어 이거 비싸네 야 땡 야 이거 격차가 왜이렇게 심해 10억에서 15억하고 30억 38억 풀면서요 갑자기 AD가 없구나 와 갑자기 격차가 확 커지네 이거는 좀 기다려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와 얼만데 아 큰일을 뻔 감사합니다 기다려봐요 너무 급하게 사지말고 내일은요 글쎄요 뭐 뭐 때에따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게 미학이죠 뭐 급하게 하는것보다 너무 급하게 하는것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ochester 멋잇 도저히 도저히